현상식에게 전달되었을 돈이 지금 여러분 알려진 것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을 주는 사람들은 돈을 받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돈을 준 사람은 그렇게 피와 같은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되죠. 그래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거나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돈의 꼬리표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업자가 누구한테 돈을 줄 때는 다 부기를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받은 사람은 얼마를 줬는지 대부분 뭐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냥 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에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돈을 좀 많이 제공한 김만배 씨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가 누구에게 며칠날 얼마를 전달했다 이런 내용을 상시하게 남긴 그런 메모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새롭게 검찰의 주요한 증거로 이렇게 활용될 것 같다. 뇌물 성격의 돈에는 항상 꼬리표가 붙죠.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이렇게 하급 중급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없지 않게 돈을 받게 되면 다 장부 같은데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주 몸조심을 안 하면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뇌물 성격의 돈에는 다 기록이 남는데 남욱 측 관계자 이야기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월간 조선이 특종을 한 겁니다. 돈을 받은 쪽은 무조건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주장이 상충될 때 수사기관은 진술의 상세성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립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봤을 때 8억 원을 이렇게 마련해 줬다 보다 7억 4,700만 원을 이렇게 저렇게 마련해 전달했다가 더 신뢰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돈을 만든 사람은 남욱 변호사고 업자들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구체적이죠. 그것을 정민성 여러분들 변호사가 여러분 전달했고 유동규 씨가 그중에 일부를 본인이 가졌고 나머지를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다 100만 원 단위까지 어떻게 현금화시켰는지 입증됐을 때 그 진술이 더욱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7억 4,700만 원을 어떻게 현금화시켰고 어떻게 전달했는지 거의 완벽하게 입증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도의 이런 사건을 허리멍텅하게 뭡니까? 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돈을 제공할 때 구체적 액수까지 맞춰놓은 남욱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수첩에는 더더욱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월간조선 기자가 예를 루트로 취재해봐도 그렇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용 부원장이 아무리 부인해도 수첩 내용으로 봤을 때 빼박 증거에 해당한다. 여러분 돈이 그냥 돈입니까? 돈이 피하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1억 2억이 받는 사람한테는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주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개발 차익을 통해서 남욱 변호사가 수백억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7억 8억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큰 돈인 거죠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주고 아무런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훗날이라도 특정 사안이 됐을 때 상대방을 뭡니까?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겁니다. 기록으로 남욱 2억 1천만 원은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남욱 유동규 2013년 4월 2일 7천만 원 2013년 4월 16일 9천만 원 2013년 4월 16일 1억 원 이중 구백 대여 2013년 5월 29일 2천만 원 월간 조선 기자는 이재명 더불원장 대표의 최척근 김용부 원장 정질상 실장의 뇌물 혐의 및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의 메모지의 일부를 압수했다. 이 메모는 남욱 변호사가 2013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억 1천만 원을 충분히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메모지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것이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3년 3월 20일 날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 남욱 한 2주면 되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2주면 되겠느냐고 묻는 내용이 바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범죄 혐의에 가담한 사람이 처음부터 술술 불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베테랑 수사관들에 걸리게 되면 점검을 가지고 압박하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간단 명료한 사건인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월간조선 내용입니다. 김용민주연근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제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정실장 등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약 6년간 매달 1천만 원가량의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가 2015년부터 2021년 전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매달 3천만 원 정도 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남욱 변호사는 구속 전에 이 이야기를 화천대유 대주인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남욱 변호사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김만배 씨가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또한 들었다. 유동규가 이야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동 사업 지분은 성남시가 50%의 일주를 민간사업자들이 7%를 나머지는 금융사 등이 소유하는 구조였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소유한 지분 49%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일 1호 3호를 직간접으로 지배한 김만배 씨의 소유였는데 김만배 씨는 이 가운데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전 본부장의 소유라고 했다. 이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은 약정한 지분율에 따라서 수익금 700억 가운데 공통경비 등을 제외한 428억 원을 자실등기로 몫이라고 생각했고 남욱 변호사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도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을 것이란 정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다 밝혀지는 거죠. 빠져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쓸 거냐. 유동규 씨의 여러분 정언 가운데 우리 모두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비용이다. 428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인에게 428억 모두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정치적 성공, 미래를 위한 비용이다. 이 정치적 성공이 누구의 성공인가는 논란이겠죠. 이렇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아무튼 유동규 씨의 신변이 잘 보호가 되면 대장동 개발비 사업뿐만 아니고 다 밝혀질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김만배 씨 법조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7대 5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법리적으로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재명 씨의 정치적 생명을 그렇게 부활시키는데 대법원에 재판글의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 1959년 대전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고시 통과 전 대법관,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게 이제 선거에 재판거래 의혹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퇴임한 이후에 어떤 경로로 연세대학교의 석자 교수가 됐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그리고 또 화천대유에서 어떻게 그에게 고문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지 여기서 또 조재연 씨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현직 대법관이 뇌물을 약속받고 누군가를 봐주는 재판을 했고 그 가운데 5명이 소수 의견으로 반대했지만 7명이 김명수를 포함해서 조재연을 포함해서 그게 있다면 대법관들이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사안과 별도로 소위 대법원의 사법거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확하게 밝혀지게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나라 자체의 기강을 뒤흔드는 그런 사안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재연 씨의 역할이라든지 권순일 씨의 역할 그리고 김만배가 입을 열면 다 알겠죠 김만배가 아홉 번이나 권순일 씨를 대법관실로 찾아갔으니까 그 문제는 4.15 총선만큼은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 현직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시각들의 시각들은 지금 제가 이 시각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시각들을 받았습니다 그 시각들에게 전해서도 그리와의 연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들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끄덕이 대단하여 그 시각들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시각들을 받았습니다